3장 4장 어떤 사람이 나는 바올파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벌로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아벌로가 무엇이고 바올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벌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수고만큼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치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흔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는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께에 빠지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관련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올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